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럼요. 요즘 날씨가 추억을 강제로 소환하는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좋은 건은 젊었을 때 부모님들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푸르던 시절 하늘도 파랗고 부모님들도 젊고 있는 시절 아 정말 저도 막 떠오르는 장면이 많네요. 자 오늘은요. 매달 마지막 주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조언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문 50원 장문 100원 샵 500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우리 1014번님의 사연이에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장사가 잘 돼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을 때마다 가게에 레시피가 공개되는 게 살짝 마음에 걸렸는데 주변에서는 특허 등록을 하라고 해요. 레시피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영업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등록 가능합니까? 레시피? 네 레시피도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특허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단순히 재료 섞어서 뭐 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렵겠죠. 자 이거 진짜 혁신적이다. 이거 뭐 새롭고 독창적인 제조 방법이 있네. 이렇게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 쪄서 어떻게 만듭니다. 몇 분 동안 쪄요. 이 정도가 좀 어렵고요. 그건 어렵죠. 감자를 55도 온도에서 12시간 정도.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특정한 공법으로 발효를 시켜서 감자 음식을 만든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어렵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 기존에 없었던 독특한 조리법이나 과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특허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내고자 하는 음식 조리법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보니까 레시피 관련돼서 좀 복잡하고 정교하다라고 본다면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고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근로계약서 관련돼서 특허까지 못 내는 것들이라도 그 레시피에 대한 것들도 보호조항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공개되는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확인하는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시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그리고 영업비밀로서 사실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접근 제한 같은 것들을. 그래서 외부에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퇴사 후에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사업종에서 일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레시피는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경업금지 조항까지 추가해 주시면 그만둔 후에도 그 레시피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그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제조법 복잡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비밀 유지로 트레이드에서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서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1024번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7825번님의 사연입니다.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있는데요. 공사를 시작할 땐 대략적인 비용을 이야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계속 뭘 더 해야 된다. 더 비싼 자재를 써야 한다. 이러면서 비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주셨습니다. 집 짓는 건 당연히 큰 돈 들어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 난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처음에 집을 지으실 때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원칙적인 얘기 같은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또 시방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 보면 한 장짜리 계약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 또 자재를 뭘 써야 될지 작업 범위 같은 것들이 명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걸 명시를 다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공사비용 또 사용 자재의 작업 범위가 늘어난다. 이러면서 늘릴 거거든요. 항목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강화유리로 창문을 만들기로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업체가 이거 강화유리 대신에 3중 단열 유리 써요. 갑자기 3중 단열 유리는 또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니까 검토할 새가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3중 단열 유리가 명시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는다. 중간에 자재가 변경돼도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표시를 한다면 그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명확성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계약서 작성할 단계에서 모든 비용 추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때에는 그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추가 비용 꼭 발생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건축주께서도 짓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작업 범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 요구가 정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 비용이 기존 공사 문제로 인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게 건축을 했던 건설업체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요구사항을 추가로 했던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도 추가 계약서로 명시적으로 서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공사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못합니다. 멈춰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 이 공사 중단 위협하게 되면 소비자 보호센터나 법률 전문가 통해서 법적 대응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서. 보증서를 잘 받아 놓으셔야 돼요. 공사 중단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된 공사 중단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보증서를 붙이게끔 해서 계약서와 서명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형태로 정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업체 비용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준비 보증서와 계약서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탈랑 한 장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거 견적서 그리고 보증서까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나 울면서 따라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099번님의 사연인데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가압류에 걸렸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설마 못 받는 건 아니겠죠? 해주셨는데 아이고 세입자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다 받아 놓으시죠. 그렇게 되니까 받은 상태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세입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복권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 또는 전입했다가 전출을 한 상태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 또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안전하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상태가 되시게 되면 내가 돈으로 받으려고 할지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 상황이라면 배당 요구를 법원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에서 집이 팔리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낙찰되는 대금이라고 하는 그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마치는 날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걸 정해주는데요. 그날까지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거 계산을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액수와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하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 법원이 배당표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그 경우 보시면 사연의 경우 좀 보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경매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그 법원에 어떤 재판부에서 경매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배당 요구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배당표를 받게 되시면 보증금을 순서에 따라서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부디 우려스러운 상황 생기지 않길 바라겠고요. 너무 힘든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변호사 오늘 마지막 사연인데요. 우리 5368번님 최근에 차사고 나셨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분명 상대방의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8대2 비율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억울하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이것도 비용이 드는 건가요? 해주셨습니다. 억울하신데 보험사에서는 8대2 합의 제안했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8대2가 나왔다는 얘기는 한쪽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는 건데 억울하시면 한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안한 합의 비율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이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험사들끼리 협의한 결과이니까요. 법원 판단도 아니고요. 꼭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비슷한 사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 소송까지 가자면 이걸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리고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과실비율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사실관계 확정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험사들을 불러들여서 협의를 거쳐서 1차 심의하고 이후에 2차 심의에서 과실비율이 맞느냐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봅니다. 비용 절차 관련돼서는 보험사가 부담을 하는데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형태의 합의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 걱정이 없다는 거죠. 소송처럼 장기화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당한 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여기를 한번 거쳐보시고 그 결과물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걸 갖고 이건 비합류기 합리적이지 않느냐 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도 새로운 건 참 많이 알게 됐고요. 지금 고민하면서 사연 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5001로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통내 변호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확정일자는 등본을 받는지 계약서에 받는지 알려주세요 해주신 윤형중님 문자가 와 있는데 계약서에 받습니다. 계약서에 받습니까? 네. 우리 윤형중님. 그리고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 받은 확정일자 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